네 안녕하세요 화천비타민나무농장 정옥순입니다. 오늘은 화천비타민나무농장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천에서 비타민나무를 농사를 하고 있고요. 비타민나무농장 교육농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천비타민나무농장의 계열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도송리에 위치해 있고요. 재배면적은 약 천평 그리고 품목은 비타민나무만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나무라는 것은 히포파엘 압노이데스라는 학명이 있고요. 말을 빛나게 하는 나무라고 불러집니다. 중국, 독일,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러시아, 몽골 다양하게 재배를 하고 있어요. 상품도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나무란 우리나라의 고서 동의보감처럼 영혼을 치유하는 과일이라고 티벳의 사부의전인 곳의 몸과 마음, 영혼을 치유하는 과일, 신성한 열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위한 건강제품이라고 얘기해서 징기스칸이 대제국을 세울 때 비타민나무를 열매를 많이 먹었다고 알려져 있어서 자연강장재료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비타민나무를 재배하다 보면 다양한 성분이나 효능, 비타민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데요. 비타민나무 열매, 씨앗, 잎, 기타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비타민나무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아미노산도 많이 들어있고 미네랄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하찬비타민나무 농장에서는 지금 더 페이스샵에 화이트틸이라는 미백기능성 화장품을 만드는 데 있어 우리가 2007년에 이곳에 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도 화장품으로도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고요. 원료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나무를 제가 하게 된 동기는 2006년에 비타민나무를 5만 주를 직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비타민나무가 한겨울에 이렇게 하얀 눈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 화천의 산철화축제가 열리는데 연간 한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우리 농장의 이런 풍경을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마음의 약간 기대, 들뜬 마음으로 비타민나무를 시작했는데 역시나 농사는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라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된 농작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타민나무는 몽골, 중국, 러시아에서 가뭄 한발, 극심 온도차, 건조, 사풍, 침식 등의 환경에서 생장 그래서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배해 보니까 척박한 환경 또는 아무래도 열매를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영양 공급을 잘 해주면 건강한 비타민나무의 원재료가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뿌리줄김 열매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2년차에 입수확을 하고 3년차에 열매 수확을 할 수 있는 속성수라서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 항염 작용을 하고 비타민 A, B, C, D, E, K 등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입차, 주스, 오일, 분말 등을 이용한 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아주 기대를 가지고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수입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저도 이제 직접 해보고 싶어서 종자번식도 하고 뿌리번식, 녹지삽, 숙지삽을 다양하게 해봤는데 번식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나무를 직접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나무의 특징은 청근성이라서 뿌리가 옆으로 퍼지는 나무예요. 그래서 고추나 매실나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비타민 나무는 암수가 있어서 암수 풍매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봄에 꽃이 피면 우리가 생각하는 꽃이 아니고 얘가 암나무고 얘가 순나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꽃잎, 꽃터침이 있는 나무 꽃이 아니라서 조금 재미하시는 분, 처음 비타민 나무를 접하셨던 분은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수정된 수술처럼 된 게 암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아직 같은 시기에 꽃가루만 가득 품고 있는 아이가 순나무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잎이 나오기 시작해서 5월, 6월, 7월 열매가 같이 쭉 나오면서 커가는데요.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열매가 익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 나무는 입차 다원형으로 재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수원형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과수원형으로 1m 이상 간격을 띄워서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열매가 점점점점 커지기 시작하고요. 점점점점 커지면서 5월, 6월, 7월쯤 되면 이렇게 익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매가 아주 농익기 전에 수확을 합니다. 이때는 미리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예약 주문 형식으로 저희가 수확을 하면 당일 수확한 거는 바로 다음날 아니면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택배 발송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겨울에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봄과 여름, 겨울 이렇게 좀 연중 판매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비타민 나무 잎을 수확해서 건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 줄기도 약용 작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나무 줄기도 저희가 잘 말려서 겨울에 연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비타민 나무 농장의 주 인력은 저희 부모님과 저예요. 그 다음에 농촌 교육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농촌 교육 농장이라고 해서 외부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들을 받는 그런 교육 농장이라기보다는 지금처럼 비타민 나무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비타민 나무에 대해서 알아가고 알려드리는 그런 교육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의 문답이 들어오죠. 비타민 나무에 대해서도 전문 자료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전문 자료를 보면 논문 다양한 기능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은 비타민 나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비타민 오일이라든가 바디용품 연고 캡슐 이렇게 립스틱 이렇게 다양하게 와인, 주스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비타민 나무 제가 2006년에 5만주를 수입했고요. 2007년에 미래농업대학에서 6개월 과정 수료를 했고 쭉 그동안 농업을 하면서 계속 뭔가 공부를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만 농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타민 나무 비누를 제조, OEM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중 판매가 가능하고요. 홍보, 고객, 농장관리, 상품기, 회계관리까지 역할 분담을 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농사는 재고가 없어야 풍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홍보는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배는 이렇게 두 개, CJ와 한진 택배를 이용해서 택배 발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나무는 꾸준하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고객과의 소통으로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 스토리,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그 다음 카페, 그 다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나 뭐 AT센터나 이런 농산물 판매, 홍보, 전시 판매하는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참여를 하면서 모르시는 분한테 조금씩 더 알려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품은 여력이 되는 한 계속 상품 개발을 하겠지만 아직은 이제 입차나 줄기차, 비누 이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2019년에 화천비타민 나무 영농자 법인을 시작을, 2019년까지 운영을 하고 2021년에는 화천농부들 법인에 기속되어서 10명의 화천농부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매장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휴게음식점은 영업을 중단하고 농산물 판매만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농부들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SNS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농부들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그 동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는 이제 다양한 SNS 계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정보 소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화천비타민 나무 농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